자, 이 친구는 모여서 어떤 소리나 했어? big 하나씩 소리로 걸어보자 B 가 내는 소리는 i 가 내는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i는 세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메인 이름을 불러줘 i 그 다음 대표 소리, 그렇지. 힘 빠졌어. 어, 여기서는 대표 소리, 그렇지. 그 다음에 G는 그지 같은데 여기서는 육 합쳐서, 그렇지, 빅. 어, 와우. 그 다음, 여기서 얘는 뭐여서 어떤 소리야 할까? 그렇지, 핀이죠. 핀. F는, 그렇지. I는 대표 소리, N는, 그렇지. 그 다음, 얘는 어떤 소리 될까? 오케이, 좋았어. 잘했는데 한번 들어보자. W는? O, I는 대표 소리, E, 그렇지. N는? 이거 합치면 뭐가 어딨까? 그렇지, 윈이었어. 네, 이거 잘했어요. 윈. 윈. 오케이. 그 다음, 반응을 하겠습니다. 얘는 뭐여서? 딕. 그렇지, 딕. D는? I는 대표 소리, G는? 합쳐서? 딕. 와우. 딕. 오케이, 제가 목소리도 듣고 아주 좋아요. 오케이, 그 다음, 얘는 뭐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? 클릭. 와우. 클릭. 오케이. C는? L은? L. 아우, 클릭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. I는 대표 소리, E. 그렇지. B는? 합치니까, 얘는 없어져 버리죠. 그 다음, 여기는 이런 게 생기고요. 그러면, kill.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, 그렇지? 클릭. 뭐라고요? 클릭. 그렇죠. 클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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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, 계속해서, 얘는 뭐여서? P. P. 그렇지. P는 소리 하나밖에 없대, 그렇지? 여기서 뭐? I는 대표 소리, E. G는? 합쳐서? P. P. 와우. 그냥, 얘는 어떤 소리될까? Lip. 그렇지, Lip. L은? Uh. I는? P는? 합쳐서? L.ip. 그렇지, L.ip. 그 다음, 얘는 어떤 소리될까? P. P. 그렇지. 이 정도로 그냥 금방금방 가죠. 핀 핀 핀 조금 어려워 자 전번에 혹시 h로 끝나는 글자도 쭉 한번 보여줍니다. 그쵸 한 번 더 해보자 sh도 따로따로 모여서 소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ph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ch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혈을 살짝 물어야 되는 th 얘들은 따로따로 소리나는게 아니고 sh는 그래서 뭐였더라 sh는 sh는 ph는 자 제가 넣어봐 p는 지금 취해요 근데 h가 붙으니까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보다 힘없는 ph가 되는거야 ph는 뭐다 왠치 윈디가 f하고 똑같은 소리에요 그 다음에 ch는 뭐였더라 음 ch는 잘 들어봐요 이거 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치킨 좋아요 치킨 좋아요 치킨 이렇게 씁니다 치킨 좋아하는 음식은 영어로도 따라야 되겠죠 치킨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ch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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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에요 그러니까 ch는 뭐가 된다 ch 그 다음에 th는 혈을 살짝 물고 th 또는 혈을 살짝 물고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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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는 ch 이제 이제 sh는 ch bh wow ch ch h TH s now sh F는 뭐가 될까? OK, 자, 그래서 SH는 SH, I는 대표소리 E, P는 합치면 뭐가 될까? SHIP, 그렇지, 얘가 SHIP 안 들어봅시다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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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는 SH이 소리될 수 있어요 OK, 그다음에 들으셔서 아이고 다 했네 오늘 시험 쳤고 어패드 하면 되겠다 오늘 짝수가 숙제로 나갈거니까 짝수는 알지? 읽기는 다하고 쓰기 연습 10개만 OK